그쪽에 우주, 비행장, 등단하는 타워가 있다. 그 다음에 요 앞이 수민약. 아마도. 그리고 요기에 물놀이하는 곳이 있고, 그 다음에 요기에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애들이 있다는 것은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긴데요. 파도가 좀 없을 때 아마도 물고기를 잡으러 갈 것 같네요. 엄청 많은 애들이 물막 덜어놓고 나름 낚시하는 애가 있네. 낚시하는 애가 있네. 낚시하는 애가 있네. 낚시하는 애가 있네. 꼬마가 지금 낚시를 하는 것 같은데. crunch에 kov 나름 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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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오 . 오케이 어디 까 데 까 . 자. 오오 오오오 오오 나이스 한 마리 다 맞네 꼬마가 너무 좋아요 환자라, 바아사, 인도네시아 방광고,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가 이름은 경, 경 경, 예, 경 와이간 아 와이간, 아 와이간 그리고 가대ek거세 가대 , 오오오오 요거는 꼭 가락잎 같기도 하고 목련잎 같기도 하고 비시맨 네 물고기 stop 어느 날 여기 지금 물이 바닷물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도 물고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비가 지금 왔다갔다 하는데 요 제비 풋곡 제비하고 비슷하네요 남방제비 열대권 제비는 날개가 작고 조금 휘어졌고 날개가 작아요. 우리 들어와서 저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이어진 것 같네요.